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개의 교회가 똑같은 설교를 송구영신예배 때 전했고 이제 1월 한 달 동안은 각 교회의 단임 목사님들이 주제에 맞게 준비한 공동설교를 전할 것입니다 2024년 목회 주제가 뭐라고요? 네, 청결입니다 청결하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물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멋있게 인쇄된 신년사 드렸습니다 집에 잘 붙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시에 올해 신방 갔는데 안 붙어 있으면 짜장면 값을 벌금으로 걷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미니 빗자루를 드렸어요 청결하게 사시라고 직접 쓸 수도 있고 집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게 청결한 삶을 사시라고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니 성경 암송집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60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수시로 보시고 암송하시고 잘 외우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청결할 수 있습니다 10편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할렐루야 올해 추수감사절에는요 이 암송집으로 성경 골든벨 대회를 할 건데 수시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하게 사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송구영 신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면 여기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선물들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셔서 아직 틀이 해체 안 했으니까 여기 집사님 한 분이 직접 만들어서 말씀 카드를 담아서 걸어 놓으셨거든요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도 뽑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청결하게 살자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부터 청결을 외치고 첫 새벽 기도회 때는 성찬식을 하고 또 첫 금요워십은 교역자들이 헌신하면서 유난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세상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여전히 그대로 돌아갑니다 죄와 어두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지만 올해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언하나 하겠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꼭 있을 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지는 않을 겁니다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처럼 맥빠지는 소리, 믿음 꺾는 소리, 기를 죽이는 소리, 사명을 잃게 만드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을 격려하는 말보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2명만 소망을 말했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가는 길이라고 해도 거기가 틀린 길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다수가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없다면 다수가 모여 있어도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의 말을 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수이든지 소수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시겠습니까? 아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됩니다 못할 거예요 안됩니다 우리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외쳤던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가 왜 송구영신예배 때부터 계속 목소리에 힘을 주고 지금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할까요?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 저에게 무슨 초능력이 생겼을까요? 갑자기 뭐 마법처럼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 목상태도 계속 안 좋고 몇 주째 몸 컨디션도 안 좋아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몸무게재 보니까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합니까? 청결하게 살기로 저도 결단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단임 목사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 첫 시간부터 풀을 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기운 나시라고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제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를 봐서라도 새 힘을 내야 될까요? 내야 될까요? 내야 돼요 내야 돼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청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말 힘 빠지는 말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것부터 청산해야 되겠다 여러분 2024년 맥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믿음 없는 말과 행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정탐꾼 10명이 떠돌아대는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의 인도와 심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쁩니다 어느 세월에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어요 저부터 청결하게 살기로 결단했으니 여러분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아멘 민숙이 13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갈렙이 백성들을 다 조용히 시켰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조용히 우리 올라갈 겁니다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조용했던 백성들이 다 아멘한 게 아니었어요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투덜거리고 믿음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024년에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아시나요? 2024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될지 다 예측하고 계세요? 새해가 되면 꼭 신문에 나오는 거 있죠? 올해의 운세 그럼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올해 대박이 나겠구나 나는 오늘 쪽박을 차겠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불안해하고 막막해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10편 24편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지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요? 본문 4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래서 뜻을 헛된 것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은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어봐서 알잖아요 손을 잘 씻는 것이 위생의 시작입니다 세균으로부터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죠 우리의 영적 건강, 영적 청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결은 맑을 청에 깨끗할 결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청결은 맑고 깨끗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거짓 없이 정직하고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백의 신앙을 뜻합니다 이 청결을 지키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 전체를 깨끗이 씻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깨끗해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전 인격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히브리소 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혈, 귀한 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이 완전함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청결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은 기회가 될 때마다 더러워진 곳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때그때 청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주일이라서 비록 늦게 잠들긴 했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빨았던 속옷을 입고 셔츠를 꺼내 입고 면도도 하고 구두도 닦았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또 결혼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못 오시지만 집사님 한 분이 새로 사주신 넥타이도 송구영이신 때 했던 것 똑같이 했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청결함을 가진 사람은 죄와 허물로 뒤덮인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일상이 달라져야 합니다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청결하게 씻은 받은 사람은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의 내면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배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없애고 청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사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가깝게는요 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아직도 먹고 나면 안 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료수 한 모금만 먹어놓고 그냥 버려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쓰레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그건 손님이에요 손님 손님은 왔다가 어질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적을 두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뉴욕 기둥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팔 걷어붙이고 쓸고 닦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깊은 해외를 가보면 큰 교회 건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그냥 관광지가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원래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지를 않아서 아마 주말에 파티와 행사로 연회장처럼 빌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춤을 위한 무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술을 먹고 파티를 했으니 술집이요 파티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공간에서 청결을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곳은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당 교회입니다 똑같은 공간입니다 어떻게 모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전,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면 내가, 주님이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울 때 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지난 당회 때 새로 임원으로 선출한 신천 임원들이 임직식을 하는 날입니다 교육을 받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제 새로 임직을 받는 이들을 포함하여 뉴욕 기둥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2024년에 청결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청결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청결해야 합니다 고운 말이 나와야 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관계가 청결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부관계가 깨끗해야 하고 연애하는 사이가 깨끗해야 하고 일터에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가 깨끗해야 하고 동료 직원들 간의 관계도 청결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해야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찝찝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하게 구분을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청결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을 말씀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털어낼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결함을 지키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청결한 삶으로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결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청결한 삶의 주 histor intentar 마지막 삶의 son 풍경 이론 한글자막 by 한효정